빈은 착하게도 그 다음에 오우는 뭐 중에서 오우 오우 아 중에서 뭐 됐다 오우 됐지 그치 몇 가지 소리가 안녕히 가세요 애는 넷 합치니까 뭐 됐다 보운 얘는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보운 되네요 이는 소리가 안나구요 동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컨 그렇지 씨는 씨가 가진 누가의 소리 스크 중에서 뭐가 됐죠 그 다음에 오우는 뭐 중에서 오우 오우 아 어 중에서 뭐 됐죠 오우 됐고 그 다음에 애는 넷 됐고 이는 소리 안나면 뭔가 이상하다 그치 그쵸 씨 가스 된게 아니고 뭐 된거에요 크된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 코운 된거죠 코운 코운은 요렇게 생긴거 보고 코운이라 그래 요런식으로 또 보다 또 보다 또 보다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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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아까 그린거랑 똑같은거 꼬깔 있죠 꼬깔 어 벌써 했어 그건 선생님이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코운 요런 꽃가유 모양을 코운이라고 하는거야 원풀이라고도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 그치 여기에 있는 엔하고 에스 에스는 누가의 소리야 에스는 근데 두가지 소리긴 한데 비슷하게 비슷한 소리야 에스가 내는 누가의 소리는 음 음 선생님 이번 한번 볼까 에스가 내는 소리는 음 음 음 자 소리 내는 방법이 어때 방법이 어때 선생님 인보양 달라졌어 안달라졌지 그치 그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에스가 음 소리를 다 갖고 있는거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는 뭐 중에서 잘가 오 오 아 어 중에서 뭐 됐다 오 됐죠 그쵸 애는 느 될거니까 노즈 또는 노즈 노즈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노즈 노즈 láz 노즈 그니까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너 nap 이케 좀 더 한 번 더 그치 como 음 음 깨가되면 다 비켜줄텐데 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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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로 너 어퍼스트로피가 뭔지 알아? 어퍼스트로피가 뭔지 알아? 위에 점찍는거 위에 점찍는거 위에 점찍는거 안하면 틀린거야 너 그거 지금 안하고 있지 그치? 다시 고쳐올래? 그냥 낼래? 응 나도 그거 안해가지고 틀린거 안했어 호우스 호우스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러우스 러우스 빨리하면 러우스 장미란 뜻이지 그치?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? 음 자 피가 내린 소리 입모양이 조금 잘못됐어 자 피는 무슨 소리 갖고 있지? 그렇지 그래서 입술을 부쳐서 떼야돼 피는 그 다음에 비슷한 피읍인 에프는 윗니가 그렇지 아래 입술을 스치면 그렇지 에프 또는 TH가 F 소리를 맡고 있어요 F 얘들은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 피읍이야 피읍 그렇지 바람만 오 종합한 소리 피읍 그 다음에 얘는 입술을 붙여서 떼면서 피읍 그니까 얘는 포울 포울 그렇지 바람이 조금 어렵지 입술 붙여서 떼다 을 소리가 나니까 포울 포울 막대기란 뜻이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스톤 스톤 됐지 S는 T는 그렇지 오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오 됐고 그 다음에 N은 네 니언 됐지 그치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? 스톤 됐죠 스톤 스톤 꼴이 안나 생기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호우 호우 그렇지 호우 호우 오케이 well done 굿잡 다 했습니다